잠시만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방이 있어요 이건 가서 꺼내려고 마스크 끼는건 괜찮잖아 근데 마스크 끼는건 괜찮은데 마스크 끼는건 괜찮은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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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릴때 80... 몇분 찍었다고 4분에 내리나네 4분에 맞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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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에 맞추네 4분에 맞추네 4분에 맞추네 그리고 4분에 맞추네 수евид 편아こ제 5분에 맞추고 3분에 맞추냅니다 bunch quilt 와..왜 이렇게 피까빠져서 안나? 구경좀 해도 될거 같은데? 구경좀 해도 될거 같은데? 구경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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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아 지금 몇시지? 그러면은 양치아 꼽아서 구경하는게 나와있어 아 그래? 근데 게이트를 모르니까 아 그럼 그냥 구경하다가 가자 데이트 안나와있잖아 5시 30분 아직 안나와있지 여기 안나와있지 뒤캐세요 구애아니할까? 구애아니야? 구애아니야? 맞는거 같은데 목소리가 구애인데 화장실 사줄까? 구경하다가가 구경하다가 헤를베스다 헤를 Beatles 시작 TV 한국에서 어음악이 있는 세상에서 저안 przy지트 전원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난 석두공항 이렇게 지경한 줄 몰랐네. 이런 곳에. 넷. 아. 처음에 들어가서. 부담스러. 그렇지. 여기 우리가 탑승하는 데 온 거 맞지? 몰라 게이트도 안 나와있는데? 화장실이 여기 난 세수하고 양치해야겠다 세수하고 다 먹고? 아닌가? 맞는데 그게? 부르는 소리가? 여자친구 저녁 도착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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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